으앙 ㄱㄹㅇㄹㄹ 오늘 몇 시 일어났냐고? 오늘 1시인가? 어제 방송 끄고 마크하느라고 마크로 힐링하고 있어요 요새 롤에서 깨진 멘탈 친구들이랑 마크하고 서워파갖고 어제 늑대 길들여갖고 교배에서 한 7마리 만들어놓고 개를 풀어라 쓰고 있어 내가 때리면 다 우로로 몰려가서 밀거든? 존나 멋있어 아 요새 RPG도 할거 없고 롤 끝나면 마크 부금 알죠? 그거 들으면서 사사사사사사사 팍팍팍팍팍팍팍 띵 띵 이 소리 알아요? 그냥 힐링 지려 그냥 만원어치 철개해주세요 택 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이템이 안 샀어 아이템 안사 뭐하냐 얘 얘 뭐해 다시하기 같은데 근데 안만봐도 니코 판테온 아니 판테온도 있던데 이거 오공이 나갔을거 같은데 아이 병신새끼 템 안사고 정글라다 질까고 있어 이거 제대로 했으면 졌겠다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이거 봐 질거 같다니까 하는게 아 마크 존나 어렵네 아 머릿속에 마크 존나 떠올라 씨바 님들이 마크를 알아요? 그 용암 주변에서 다이아를 캐는 스릴 넘침을 아냐고 마크는 모르겠고 다일빙은 어제 봐서 알아요 지완님 마스터였는데 왜 다이아되셨어 못해서요 씨바녀라 아 저 아트로 그렇게 맘 안들지 존나 못해 저 새끼 제드레스는 졌어 이 새끼 때문에 템도 안사오고 시작할 때 아 아 아 이 게임 왜 하고 있냐 쟤네는 왜 다치를 안할까 난 그게 제일 이해한가 아니 스펠 이렇게 들으면 보통 다치하지 않나 아 왜 저 왜 저 왜 게임 시작하냐 나갔다면 다짜고 마인크래프트 하러갔어 병신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 아이디 물어보길래 오줌 쌀 뻔일까 아이디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 존나 서럽다 그런건 좀 비주얼 게임에서 해야돼 막 스타투 이런거 그리고 욕하지 말고 그냥 닉네임을 개 이름으로 해놔 그러면 이제 똥쌈 애들이 개 이름 욕하는거야 그러면 욕먹어도 기분이 안나빠 어? 아 얼른 얼른 끝내자 아 이런판 빨빨리 치워야돼 재미가 없어 환장하네 진짜 와 뭐해 왜 안써 아 다이아몬노 국갱이 인챈트에서 대가리 찍어버리고 싶네 씨발놈 뭐하자는거지 야 왜 거기로 가해 등신아 따라가야 따라가야 돼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에이스 좋았다 아 진짜 씨발 수준 떨어져도 못하겠어 이 새끼들이야 아 아니 그 뭐하냐 진짜 뭔 벽을 저렇게 쳤어 또 이거 좀 지워 좀 이거 왜 안 지워놨어 아 어 네이스 그렇지 이거 지우라고 저거 텔타 쓰면 다 ㅈ 됐잖아 이거 이거 씨발리스트 하는거 봐 진짜 마공점 다 보인대서 쓰고 앉았어 와 진짜 제가 괜히 욕하는게 아니라니깐요 진짜 나도 욕하기 싫은데 네 아 저거 ㅈㄴ 아깝다 어어? 와 알리 진짜 하는거 봐요 님들 이거 욕을 안하게 생겼나 진짜 레전드다 애들 데니스 아 씨발 힐 재다가 와 와 지렀다 알리야 아 근데 카르마를 못 땄는데 어? 땄네 야 언제절로 갔대 카르마 네이스 아 텔탔구나 하하 오 쉿 그렇지 네이스 뒤질라고 이 새끼가 날 보는게 아니라 뒤에 깃털을 봐야될걸 미련한 녀석은 원딜 기간 다 줬고요 겟잇 남도탄거 그랬나 하세요 원래 자기가 못해도 서포탑 해야돼 원딜은 자기 자책하면 안돼 자신감 떨어지면 안돼 원딜은 그러면 끝이야 아 왜그러니 진짜 우리팀 럭스는 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휴 너무 고맙고 에이스 어휴 기다리시면 못갖죠 편하죠 네이스 어우씨 오우쉐잇 이 뒤를 샘 봐라 비참하구만 아 럭스야 아 아, 점 하나 더 쓰고 가지 아, 야, 큐 그렇게 치면 안 되는데 아, 시라 아, ㅈㄴ 아깝다 아, 우리 탑미드 똥 레전드다 진짜로 봇아 봇 리즈나 봇 야, 골드 못 먹었는데? 아, 타워 골드 못 먹은 거 ㅈㄴ 바다 아, 이게 내가 맞네? 아, 왜냐 안 내려와? 왜? 우리 미드는 아니, 내려오는 거 같더니 아, 오다 만에 아, ㅅㅂ 심지어 뒤졌어 와, 진짜 ㅈㄴ 야, 뭐야 이거? 왜 공격이 안 돼? 뭐야? 무슨 버그야 이거? 아니, A 눌렀어요 에이, 이거 동그란 표시 떴잖아 이렇게 그렇지 아, 또 궁이 좀 느렸는데? 네이스 야, 이거 정글 밑에 잡아서 해야 돼 아, 좀 위험해 여기 잘, 이 안타 잘해야 돼 이 안타 먹었다 먹었다 오케이 여기, 여기 애들 여기 봐야 돼 내 칼 아, 럭스 뭐해? 뭐해? 럭스 카멜 잡아야 돼, 이거 에이스 어떻게 이겼어 아, 거의 없네 와, 모드 이렇게 잘 버텨 너무 잘했어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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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퀴 아깝다 아, 왜 안 들어가 아, 우와 그거 CC 한번만 걸어 봐 아… 아… 아, 진짜, 아… 아, 지게 생겼네 아… 아, 지게 생겼네, 아… 아트롯은 처음에 끝까지 회동 못하는구나 아 진짜 아 진짜 괴말마 너무 안난다 진짜 뭐야 얘기냐 아 빡쳐서 숨찬다 숨이 안 쉬어져 야 빙결강화 탐루는 뭐냐 아 초지게 등거봐 뭐야 이거 다시하게 해라 양심 있으면 그런게 있다고요? 아 진짜 버그 왜 이렇게 많냐 롤 요새 아 얘는 또 뭐냐 아 뭐 하하스가 아 아 빙 존나 오네 진짜 죽여 개새끼 야 숙박맞네 레전드다 와 뭐하냐 너 진짜 아 아 왜 갔어 아 4절 제발 죽지마 카소 스키면 안돼 아 씨발 아 아 아깝다 칼로나 왜그러냐 아 씨발 와 진짜 레전드다 케인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얘네 무리한거야 이거 아 탈론 좀 가지말지 근데 아니 암살자가 둘이 있는데 암살자 둘 다 똥을 쏴 씨발 야 그거를 들어가면 어떡해 아 아 진짜 씨발 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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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크리 존나 잘 터지네 진짜 씨발 아 어떻게 펴야 표정이 이런데 아니 게임이 이런데 아 아니 카더스 16레벨이야 정수리 터진다 이거 그거 문을 맞은거 공이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아 진짜 존나 쓰레고 없어 케인이 진짜 아 진짜 나 존나 역겹다 진짜 아 마크 노래를 횡점해야겠다 아 아 왜 이렇게 이기기 힘들어 물 케인 하지마 이 개새끼야 케인을 왜 하는거야 씨발 아 씨발 인정 잘하네 진짜 씨발 밥도 안 먹고 롤만 하는데 떨어지니까 너무 속상해 진짜 잘하던가 못하니까 떨어지지 야 이 씨발여라 니가 사람이야? 미친새끼 아니야 씨발 정글 하는걸 봐 저판에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씨발 아 정말 어따 써 아 잘 썼네 씨발 레이스 기린내라 지화마스터 다시 가면 된다 풍청도 버전으로 기무리하고 리버스도 풍청으로 해줘 아이 dzień 기분 좋 Google 이 Pad Hwen 기분 안좋아 씨발 줏같아 그냥 레이스 네 뺏뺏뺏뺏 아 씨발 진짜 왜 우린 사람이 안되냐 아 뺏뺏뺏뺏뺏 아 진짜 저 새끼 뭐야 아 아 왜 들어갔어 아 아 아 아 아 뭐야 궁 썼는데 아 아 씨발 뭐야 그거 막아보면 안되나 이거 아 아 못막네 너무 세다 아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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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